아 일로 와봐 아니 왜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럽사 니가 갑자기 넌 말하는 건데 잠깐만요 어메 왜 그러는데 아니 뭐가 못마땅하냐 할 말 있으면은 아니 터놓고 말해야 엄마 많이 변했어 어메 뭘 어땠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썩어 자빠질 놈아 말해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담타와 게임 늦잠 자는 것까지 다 속 터지나봐 엄마가 나를 낳은 지도 어느덧 삼십 년 매일 보는 얼굴 사랑스럽겠지 이제부터라도 청소도 하고 일찍 일어날 거야 지랄하네 썩어 자빠질 마 오메오메 지금 콕 내 뜻대로 한데 요는 많은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게 아마 이런게 우전인가봐 엄마도 그랬지 지금부터 넌 내 안은 아니다잉 엄마 할 말이 있어 오메 담배 좀 먹지 말아야 아니 할 말이 있다고 오메오메 성장 썩은데 재원아 우리 고접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웬수사이처럼 너무 뭐라고만 해 엄마 관심 끌고 싶어서 담배도 피고 꽐라도 대보고 늦잠도 잤더니 한심스러운 엄마 목소리 아직 아름거려 지랄하네 담배 먹고 술 먹고 나가 너랑 이 썩은 다 빠질 놈아 카메라 들고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화가 난 듯한 엄마 목소리 너 지금 나가 너랑 못살아 이 썩은 놈아 다가 부러야 대화가 필요해 엄마 할 말 없어 이 씹어갈 놈아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 됐어 알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엄마 소중함과 감사함까지도 다 갚으며 살게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아유 송작 썩은데 이 양치 했냐 안 했냐 우리 대화가 부족해 썩을 다 빠질 놈아 서로 사랑하면서도 너무 사소한 후회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넌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굳이 해 왜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